7월 29일 월요일 오훈대시 현재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모였던 모든 열대요란은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동쪽 해상의 해수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열대요란이 발생하고 또한 태풍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편 대만과 중국 남부를 강타한 제3호 태풍 개미의 여파로 중국에서 15명이 사망하는 산사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28일 일요일 오전 8시 18분께 중국 후난성 홍양시에서 홍수로 산사태거나 한 숙박업소에 있던 21명이 매몰돼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중국 남부의 폭우와 3호 태풍과 4호 태풍, 쌍태풍의 중국 상륙과 태풍이 만들어낸 비구름대가 계속하여 중국의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3호 태풍 개미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명피해만 대만, 중국 합하여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윈드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3호 태풍 개미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여전히 거대한 비구름대가 남아있으며 비구름대는 2000km가 떨어진 중국 동북삼성 랴오닝성까지 폭우를 쏟아내면서 3호 태풍 개미가 밀어올린 수증기 영향으로 엄청난 대포구가 선양에 퍼부어지면서 일부 지역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윈드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3호 태풍 개미의 비구름대가 2000km 떨어진 중국 동북삼성과 그 밑에 북한지역까지 엄청난 폭우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엄청난 비구름대로 인해서 지난 27일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상승을 하여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주민 5천여 명이 고립위기에 처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가 큰 압록강 인근 지역을 찾아 군 주도의 주민 구조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피해 예방에 실패한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안북도를 포함해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안전 및 무력기관에 피해방지와 복구사업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한국기상청 특보 발효현황을 살펴보면 오늘 오후 12시 이후 전국적으로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강원도 북부산지, 중부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에 나타나는 최근의 비현상을 살펴보면 최근 수도권 등에서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서 매우 강한 비를 퍼붓다가 이내 다시 그쳐버리는 이러한 초단기 장맛비가 반복이 해석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날씨가 이제는 열대로 바뀌면서 스콜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였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날씨가 동남아성 스콜, 그러니까 열대성 강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서 국지적인 지역에 내리는 소나기 현상이라는 주장들이 엇갈려 있는데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스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